아웃! 나 진심으로 얘기하면 지금 캐리어를 싸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진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영상 못 뽑을 거면 굳이 하는 이유가 이 판까지 안 되면 짐 싸러 갈게요 매국에는 이 판까지 안 되면 오늘 배그하는 의미는 제로일 것 같아 일단 내가 잠을 안 자서 나도 못 하는 것도 있고 일단 판단력에 문제가 있어 말을 제대로 못 할 정도면 뭐 그냥 말 다 했지 뭐 난 그냥 못 하는데 피곤한 거 제외 시키고 너무 못 하는데 난 거의 노답 수준인데 베리니인데 베리니? 막판이 찍어 호칭키였던 호칭키 빡센가 갑시다 망하면 망하는 거고 이거 뭐 모티브로 그린 거지 I'm hungry 배고픈 눈쟁이를 보면서 어? 킹블루 쪽으로 하면 간다 어? 킹블루 쪽으로 하면 간다 오 두 명 빠짐 빠짐 인쪽 있던 두 명 빠짐 몇 일이야 안 오고 와야 재밌는데 일로 빠짐 내가 또 한 번 아 내가 양념 다 아 내가 양념 다 내면 안 돼 이 집에 있어 노란핑 두 명 다 응 그리고 그 옆집에 한 명 있어 내 앞에 있는 집 주황색 지붕 2층 집에도 한 명 있어 아 어쨌든 존버였어 존버 무슨 총 소리야? 저거 그거 새로 나온 총 있잖아 아 스나이퍼라이플 그거 2층에 있네 내려갔다 1층으로 내려간 그리고 주황색 2층 집에서 나 봤음 나 보고 있어 슬픈 집에도 있어 저 끝에 내 밑에 한 명 있다 두 명 갔다 온 그 주황색 2층 집에 한 명 있어 그 두 명은 아까 내가 지금 노란핑 찍어놓은 애들 죽었어 둘 다 그리고 여기 한 명 있어 노란핑이 어 위치로 옮긴 것 같은데 뒤로 빠져 나한테 왔다 나한테 왔다 걘 다른 애인 듯 정확히 여기 홍길동 홍길동이 한 명 있다 홍길동이 아니고 이 앞에 건물인가 이 앞에 건물이네 기절 여기 노란핑 2층에는 완전 짱 박혀있음 발소리 계속 들리게 어 위에서 뚫으면 되잖아 내 밑에 두 명이 있었어 내가 이쪽에서 어그로 끌 테니까 이 집 아니? 어 3층 집 들어간다 한 명 3층 집 어 뭐야 3층 집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내 발 밑에 한 명 그리고 닌 건물에 한 명 그렇게 한 명씩 있음 지금 굉장히 답이 없는 상황이구만 응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음 초청목이 없음 나 다 썼음 우리가 하나를 뚫는 다음에 어디를 뚫어야 잘 뚫었다 소문이 있나 아 닌 건물에 있네 내 발 밑에 있다네 뛰어내렸어 어 오케이 발견 담벼락이 있어 아 두대 내 발 밑에 있는 매너 사라짐 빠짐 3층 집 담벼락으로 빠짐 기절시킨게 빠졌더네 살리러 가겠지 닌 위에 존버하는 애가 개무서운데 옥상 올라왔다 3층 집 이거 둘 다 다 멀리 쏜다 이거는 닌 건물에 있네 조져야 되는데 옥상에서 공중 침투 하세요 침투 간다 내가 정면으로 내가 철권을 갖고 좋아 맞다 어 어 어 아 이거 빼꼼 빼꼼 너무 헷갈린다 음 아 근데 엠실류 너무 쓰기 힘들다 음 음 어 발소리 왜 다른 사람 발소리 하나 들려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다 아니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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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쪽 아 남쪽 내 밑에 내 밑에 어 들린다 담벼락 옆에 있다 담벼락 옆에 네 바로 앞에 두 명 두 명 두 명이야 하나 잡음 잡음 오 아 이렇게 진짜 좋아졌다 6배율이 진짜 많네 근데 스카 쓸 바엔 사실 AK가 낫다 라이트 그립이 반동이 늘어나지만 조준씨 흔들린가 반동 회복 시간 줄어들어 님 그거 써볼래? 이게 단발임? 아 그 신총? 응 내가 버리고 왔는데 신총이랑 AK 써볼까? 야 이거 반동 너무 심한데 라이트 그립? 쓴 거 아닌 거 쓰레기인데? 쓰레기 안 끼고 쓰는 게 더 나은 거 같은데? 이거 아닌데 야 앵글이 훨씬 낫다 그거 5탄임? 7탄 덕비도 있네 사이가도 있겠다 덕비도 쏴서 한번 쏴 보세요 언제 해보겠어 사이가에도 덕비를 달 수 있다고? 응 근데 그거 반동 티타 심함 진짜 MK14 쏘는 거 같은 그러잖아 약간 그런 이제 어 뭐야 소연기를 달 수가 있네? 그니까 그 DMR이랑 AR이랑 파츠 공유함이지 8배율 있다 근데 난 8배율이 더 나은 거 같은데 8배율이 너무 좋다 뭐 쓸걸 염 쏴 아 800 아니지 나 지금 4배율로 쏜거지 아 800 아니지 할만할 거 같은데 좀 좋은데 소리가 너무 좋다 찰지다 저 무배율 달고 쏴봐 무배율 달고 쏴보라고? 무배율 달고 쏴보라고? 무배율 달고 쏘는 게 반동 왜 이렇게 심하냐 그치 그 반동을 못 잡겠더라 무배율 말고 오히려 배율을 끼는 게 반동이 더 적은 느낌인데 응? 아드레나리 주사기가 있네 이거 좀 아드레나리 주사기 이제 필드 아 필드 드랍이야 솔직히 거기 나오는 건 쓰레기긴 했다 총소리 좀 오 유리 쏘는 거 같아 미래의 대전 총 같아 총소리가 오 AK 연사 쏠만한데 이제? 쏠만하다 이 정도 거리에서 연사 이 정도 재우면 아 쓸만하지 이 정도면 아무리 보증이 있겠다 해도 킹갓이지 이 정도면 일단은 내가 막아줬어 쏨으로서 깨 날았어 6배율은 별로 좋은 거 같진 않아 여기 혹시 새 차가 에란겔드 나옴? 그 스포츠카 아님 미라마에 미라마 전용? 그래서 미라도인 아 체리 미랏잖아 아 그래? 나 몰라 나 패치노트 한 번째 좀 됐어 어? 아 아니구나 아 나 진짜 헛깨 보임 저긴줄 알았지? 시야처럼 보이네 그린자가 아 그래? 우리 가까워 형 이걸 먹지? 차소리 UAG UAG 올라온다 자기장 밖에서 들어오는 거다 쏜다 오오 오 너무 화려한데? 받은 거야? 아 받았네 나 뭘 잘못? 뭐 근데 차 피 엄청 빨리 까지네? 피가 별로 없었나? 모르겠네 나 스나이 몇 발 굉장히 잘 쐈서가 아닐까? 스나이 몇 발 쐈는데 갑자기 불탔어 3배율 3배율? 3배율? 아... 3배율 AK 써볼까? 3배율 아까 한 번도 못 사봤음 저 차 들어온다 170도 지금 저기 멀리 있어 뭘 쏜다고? 3배율 별로다 3배율 챙긴 게 너무 별로다 야 우리 시간 너무 없다 근데 3배율 AK 연사갈기니까 눈 감기는 게 보여가지고 시야 너무 가린다 단발... AK 단발로 쓰기에는 괜찮을 거 같아 근데 연사갈기기에는 조금... 좀 별로? 나 오른쪽으로 도는 게 맞다고 생각해 시간이... 왼쪽 너무 무서워 어? 밑에 차 아까 그... UAG 아닐까? 등선 뛰고 뛰는 게 제일 나을 거 뒤에 UAG도 올라오려고 이거 안 올걸? 아 그냥 가는 거구나 이쪽까지는 안 올걸? 어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위험한데 머리 좋은 애들이면 안 올라올 거야 어? 소음 기술이 정면 여기 앞에... 120 방이야? 차 썼어 차 썼어 그 집 아니야? 내가... 지금 쏘는데 130? 그 집이 아니네? 그리고 앞에 다시야 오토바이 저거 굉장히 인위적으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? 그지... 나 금방 쌌던 애들 좀 견제하러 가볼게 아 각 너무 안 좋다 여기 내 윌은... 윌은 내가 봐주니까 뭐... 별 문제 없을까... 어? 원 좋은데? 나 팔각초 하나 먹고 있어야겠다 팔각초? 난 팔각초 들어가지 않을게 오히려 역으로 나는 이 나무집을 먹도록 하지 팔각초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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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인위적이다 보인다 한 대 두 명 있으면 두 명 80 방향에 한 대 그리고 능선 밑에서 올라올 거 같은데? 난 능선 밑에서 올라온 애들 좀 볼게 아 이 앞에 능선 너무 걸리적거리는데? 돌 먹어야겠다 그냥 뭐야 저거 쟤 왜 저리 잘해 몇 번 쏘니까 다 놓는데? 어 위치는 알거든? 여기 자기장 끝에 330도 라인에 자기장... 아 또 온다 150 방향 버기 버기 돈다 내 쪽으로 저는 그쪽이 알아서 처리해야 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다음 좋은 아침 알았지 쟤를 아까 그 소음기가 쌌어 그 버기를 버기 작긴 했거든? 능선 밑에 있는 거 같아 내 예상으로 이쪽 노란핀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? 이거 아 이건데 줌 너무 휙휙 바뀐다 이거 처음 딱 줌 했을 때 줌 배울 이거 버그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네이 케이 님이에요? 어? 아이고 어디서 온 거임? 팔 깍져? 어 팔 깍져? 살릴 수 있음? 아니 아 두 번째 기절이구나 여기 내 왼쪽 라인에서 사람이 있어 한 명 기절 시켰던데 님이 응 걔 그대로 누워있어 내 시체 그대로 어 그보다 조금 더 멀리 자기장 쪽에 미안해서 내가 위험하네 자리는 좋은데 저 위에서 그럼 내려오면 위험해진다 밑에도 있단 말이야?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걔 안 죽었으니까 그쪽 두 명일 거고 팔각정 그리고 밑에 한 명 그리고 반대편에 하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무 하나로 버틸 만한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밑에서 위보는 각으로는 내가 좋은데 위에서 아래 보는 각으로는 내가 너무 잘 보인다 나무 일평집에서 서서 보면 내가 보이겠는데 충분히 보이겠는데 죽었다 나무 일평집에서 죽었어? 응 근데 친구는 살아있어 그냥 술만 죽였는데 아 그럼 친구는 절로 안 들어왔겠네 제가 저기 있는 내가 죽었다는 거면 친구는 저쪽으로 안 앉았다는 거네 그 팔각정에서 보이는 거가 있거든 저에게 좀 더 앞으로 가야 돼 저기 한 명 뛰어오고 팔각정 팔각정 둘 님 하나 저기 하나 나머지 하나 어디 있냐? 그 아 아까 살아있는 애 한 명 네 팔각정 둘이가 제일 조심해야 되겠네 미씨 파악 끝났어 응 아 얘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죽이면 안 돼 다른 애가 죽여버려야 돼 팔각정 애가 얘를 죽이고 그러면 관약 스킨을 지우자 옷을 벗고 관약 스킨을 벗고 이걸 안 죽여야 된다고? 어? 두 명인데? 왜? 꼬였는데? 한 명이 왜 저기 있냐? 그니까 아 그래도 맞아 수는 맞아 수는 맞아 수는 맞아 수는 맞아 아 수는 맞아 세 명 남았으니까 수는 맞아 수가 수를 잘못 셌네 아 저 팔각정 저기 팔각정 너무 좋은데 말이야 연막 답은 연막 더 연막 끼고 들어가는 1층으로 들어가던지 뭐 방법을 찾는 거야 근데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연막 숨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리가 없어 깔고 또 깔고 또 깔고 앞에 깔고 좀 더 깔고 좀 더 멀리 깔고 좀 넓게 깔고 저어서 본다 가야지 두 개나 깔고 어 뒤에서 기절시켰다 한 명 사격자 한 명 기절시켰어 사격자 한 명 기절시켰어 어? 죽였다 1대1이다 1대1이다 내가 능섬 이 때 먹을게 1대1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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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버스용 게임 이렇게 진짜로 좋다 근데 이렇게 연사가 거의 무슨 느낌? 스카 풀파츠 느낌이야 보정기 안 아꼈는데